자 이번에는 10월달 보겠습니다. 10월달 자 해수에요. 해수면 간목이 수생목으로 바뀌었지만 차갑죠. 그래서 아마 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병정병 이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경금을 주용신으로 삼고 있네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해월 간목은 신앙안이 간목이 해수는 뭐죠? 생지 아닌가요? 생지? 그렇죠. 장생지입니다. 우리 시변성에서 장성지에요. 장생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굉장히 좋죠? 힘이 세죠? 간목이 생지니 신앙안이 생지니까 당연히 신앙안이겠죠. 그래서 경금으로 좀 다듬어줘야 되겠죠. 경금으로 목을 다듬어야 귀하고 정화로 경금을 재련해야 어떻게 돼요? 굉장히 상명 좋은 명이 된다. 해수는 간목에 있어서 생지라서 간목이 힘이 세고 이 간목을 잘 경금으로 토끼로 타닥쳐가지고 뭘 만들어준다? 재목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죠? 동양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이 경금이 무디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화로 잘 다듬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정화는 경금을 다듬을 수 있기 때문에 귀화하게 된다고 그랬고 병화는 뭐라고 그랬죠? 조우여서 어떻게 되느냐? 편안하다고 그랬었죠. 조우로서 편안하다. 이런 얘기 나왔었죠? 그래서 병화가 있어서 조우하면 편안한 덕이 있다. 앞에서 나왔던 얘기와 같습니다. 만약에 수가 왕하면, 수가 왕하면 어떻게 돼요? 목이 수다 목보가 되죠. 수다. 수가 많으면 목이 둥둥 떠다닌다. 어떻게 해요? 이때는 수를 좀 막아줘야 되겠죠. 뭘로? 토국수로. 그렇죠? 만약에 수가 왕하면 무토가 필요하다. 무토는 뭐죠? 무토가 이 토를 막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댐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무토가 뭐죠? 우리가 산이라고 그러죠. 산. 이렇게 큰 산이 있고, 여기 사이에다 흙을 막아가지고 댐을 만들 수 있잖아요. 기토는 뭐죠? 이런 큰 산이 아니고 넙적한 땅. 넘밭이 되죠. 넘밭. 과수원. 넘밭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물, 임수가 큰 물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기토 탁임이 되어버리잖아요. 흙탕물이 되어버리는데요. 넘밭에. 무토는 이렇게 큰 산이 있어서 이 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토가 필요하다. 기토가 아니고 무토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목이 지나치면 무토를 상극하여 재생사를 못하게 하니 사주가 탁해져서 평가한 인물에 그친다. 자, 목이 지나치다. 그러면 목이 이렇게, 목이 많으면 어때요? 목극토로 극을 해버리죠. 금은 뭐죠? 토생금으로 경금을 생해주는데 생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목이 지나쳐서 이 무토를 극을 해버린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게 목극토. 무토가 뭐죠? 재생이 되죠. 경금은 칠살이 돼요. 그래서 재생살. 토생금으로 재생살을 못하게 하니. 자, 살이 약해지게 되면 뭐예요? 살이 쎄야 그걸 잘 다듬으면 뭐가 된다? 줌마가 된다 그랬죠. 줌마가 못 되니까 사주가 탁해져서 평범한 인물에 그치게 된다. 이런 논리로 이해하면 되겠죠. 자, 용경금. 자, 경금을 써서, 경금을 써서 치의, 정화, 제지. 정화가 이를 제지해주면 뭐가 된다? 재련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훌륭하게 되겠죠. 그렇고 병화는 뭐 된다? 종우라고 했죠. 병화는 조우이다. 그 다음에 수가 왕하면 용무, 수가 왕하면 무토를 써야 된다. 토국수로, 수루에 댐을 만들 수 있는 무토를 써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 자, 자월을 보겠습니다. 자월. 자월은 굉장히 또 차갑죠. 밑에부터 볼까요? 자, 설명을 보면. 11월에 자수예요. 간목이 있고, 자수면 어떻게 되냐? 춥죠. 자수가 뭐예요? 자오모의 수의 왕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냉해요. 그래서 화가 있어야 되겠죠. 자, 자월의 간목은 목기가 하나니, 굉장히 차가우니, 병화로 기후를 조절해야 되겠다. 병화가 있어야 되고. 자, 경금이, 경금이 벽갑하고, 뭐랬죠? 경금이, 경금이 벽갑하고, 이건 뭐죠? 장작을 패고, 그 말이죠. 벽갑하고, 정화로 재련하면 부귀하다. 경금이 나무를, 간목은 먼저 큰 나무로 했죠. 큰 나무를 잘라서, 경금, 도끼라고, 이건 도끼죠. 도끼로 자르면 뭐가 되죠?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벽갑, 장작을 패서 나무로 만든다는 거죠. 나무를 잘라서 장작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벽갑하고, 그 다음에 정화로 재련하면 부귀하게 된다. 하지만, 인사의 화기가 근하여야 덕과 부귀를 보졸하게 된다. 인사, 인사의 화기가 있어야만 된다. 화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12월달 자수니까 너무 굉장히 냉하고 춥죠. 만약에 수가 왕하면, 목부하여 객지를 떠든다. 수다 목부라고 그랬죠? 인생을 마치지만 찾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제가 이거는 한 번 이야기했어요. 실제 실관을 했는데, 간목일주에서요. 간목일주인데, 수가 좀 있었어요, 사주에. 그런데 우운에서, 대우운에서, 수가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다 목부. 그래서 국내에서 못 살고 해외로 나간 그런 경우가 봤습니다. 수다 목부하면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정처 없이 돌아다닐 확률이 크다. 아니면 이사가 작거나 이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힌트 삼아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한 번 보겠습니다. 자, 목성생한, 목의 성질이 차가움을 나으니, 또는 생하니, 차가운 한기를 발생시키니, 정선경후. 자, 정화를 먼저 쓰고. 뭐죠, 이거는? 따뜻함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한 다음에 경금을 써서 재화를, 뭐죠? 그 벽가로 한다고 그랬죠? 벽가, 벽가. 그리고 병화위자, 병화도 아울러서, 병화는 뭐예요? 전체적으로. 정화는 뭐죠? 용광로처럼 뜨거우니까, 그 부분만 뜨겁게 한다면, 병화는 전체적으로 넓게, 그러니까 조우개념인 거죠. 넓게. 태양은 지구 전체를 다 비치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한쪽을 막 뜨겁게 하지는 않잖아요. 정화는 용광로는 어느 한쪽을 막 뜨겁게 해요. 그런데 병화는 전체를 넓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병화는 조우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돕는 걸로 쓰고, 보좌로 보시고, 필수, 반드시 지지, 지지에는 견, 인사, 인사를 왜 봐야 될까요? 인, 사인, 사인. 사인을 봐야 됩니다. 왜 사인을 봐야 될까요? 방, 그러므로 바야우로, 바야우로, 위에 기껴, 기껴이 된다. 사와 인을 봐야 기껴이 된다.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정화의 뿌리가 되겠죠. 그런데 왜 사만 될까요? 인사. 이게 좀 아리까리합니다. 이게 왜 그러는지, 왜 지지에서 반드시 인사를 봐야만, 바야우로 기껴이 되는지. 귀리라는 것은 관이라는 거죠. 관, 인사. 자, 축, 인, 묘, 진, 사, 오. 사, 오. 오와도 있고, 그다음에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신, 유, 술, 해는 이제 가을 쪽에는 안 맞고, 오완은 왜 안 될까요? 자, 오충이 되겠네요. 자, 오충. 묘는 자묘형이 되겠죠. 그래서 사와인이 필요한가요? 사, 인. 이것만 이 정화를 뒷받침해 주는 거죠. 사와가 뿌리가 되고, 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인, 무, 병, 갑이 있죠. 그렇죠? 병화가 있어서 정화의 뿌리가 되나요? 오는 자오충 때문에 안 되고, 묘, 자묘은 자묘형인가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사, 인이 필요하지 않나. 이것은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왜 사, 인만 사, 인을 보게 되면 극격이 되는지. 사, 인을 보게 되면 경금을 다스릴 수가 있죠. 정화로. 그럴 것 같은데, 왜 그럴지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2월, 12월은 뭐냐. 축토죠. 축축한 토예요. 얼어있는 토, 동토. 얼어있는 토, 동토가 됩니다. 자, 그럼 뭐가 있어요? 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제 땅을, 뭐죠? 얼어있는 토를 뭐예요? 녹여주는 토가, 화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경금이, 간목이 있어서 역시 이렇게 해주고, 정화로 눌러주고, 재련해주고, 병환은 전체적으로 추우니까 넓게 넓게 해서, 병환은 좋은 개념으로, 넓게 따뜻하게 해주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추궐의, 추궐의 간목은, 추궐의 간목은, 목기가 한동하여, 목기가 한동하여, 지지의 인사가 있어야 뿌리가 유지된다. 앞에서 나왔죠? 그런데 여기는 또 축토란 말이죠? 사화가 오면, 사유축도, 사유축 근국으로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간목의 뿌리가 약해지지 않나요? 유지된다고 하는데, 인사가 있어야 된다. 인목은 당연히 간목의 뿌리가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간목이 있다고 하면, 지지의 인이 있으면 당연히 뿌리가 되니까, 이거는 맞는데, 사화는 왜 그럴까요? 사화. 사화가 오면 오히려 사화유축, 물론 유금이 없기 때문에, 삼합이 안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화가 오면, 병화가 따뜻함을 주겠죠? 어려웠기 때문에, 따뜻함을 줄 수 있다고 되는데, 왜 이 사화가 되는지, 이것도 한번 아시는 분, 답글로 달아주세요. 자월처럼, 자월처럼 병화로 조화하고, 병화는 어떤 한 특정 부위를 뜨겁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광로 개념이 아니고, 넓게 두루두루 빛을 비춰서 원화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조우 개념으로 보면 되고, 경, 정이 있으면 부귀하다. 경은 뭐죠? 경금은 관이죠. 칠살이죠. 칠살을 뭘로 만들어져요? 정화가 관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귀함을 만들어주겠죠. 그렇죠? 그런 정도로 의미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아 참, 온문을 봐야죠. 온문을 봐야 됩니다. 자, 정화. 12월, 추고래, 추고래 정화. 정화는 필, 반드시 불과소. 적어서는 안 된다. 정화가 뭐예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조우상. 따뜻하게 해야 되니까. 통근, 사인. 통근하다, 사인. 자, 임목에, 임목에, 임목에 통근하는 건 말이 되겠는데, 사화 속에 왜 통근하냐, 간목이. 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죠? 사화와 임목이 통근하면 간목이 보조이다. 간목이죠. 간목이 보조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용, 경. 자, 경금을 써서 간목을 어떻게 해요? 도끼로 패하죠. 그래서 뭐다? 벽각. 간목을 쪼개내고, 장작으로 만드는 거죠. 간목을 쪼개고, 인, 정. 정화를 끌어와야 된다. 정화를 인화한다. 정화를 인화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의미를 이해하신 것 같아요. 경금을 써서 간목을, 간목을 쪼개가지고, 장작으로 쓰고, 정화를 이끌어온다. 정화를 끌어와야 된다. 정화를 이끌어온다. 이게 정확하게, 정화를 이끌어온다. 경금으로 간목을 뽀개서 장작을 만들어요. 그리고 정화를 이끌어온다. 이끌어온다는 개념이, 경금이 뭐죠? 경금이, 이제 도끼로 본다고 하면, 이 도끼가 무뎌지기 때문에 정화로 도끼를, 나를 갈아준다.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하면, 인정이 또 말이 되겠어요. 인정, 정화를 이끌어온다.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꼭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 정도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벽각 인정. 자, 여기서 벽각 인정. 이 말은 사준명류에서 가끔 나오니까, 좀 자세히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간목을 쪼개서 정화를 끌어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요. 자, 간목이 큰 나무죠. 큰 나무는 우리가 목다화시라고 했죠. 목이 너무 많으면, 목이 너무 많으면 어때요? 불이 꺼져버려요. 제가 사준명류학과에서 이야기했죠. 이 야궁에다가 나무를 전부 이렇게 다 쑤셔넣으면 어떻게 돼요? 산소가 없어서 불이 꺼져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산소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어야 된다. 목다화식이 안 돼야 불이 잘 붙은다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이게 같은 논리인데, 간목이 큰 나무잖아요. 큰 나무를 통째로 불을 떼면 떼집니까, 안 떼집니까? 안 떼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무를 쪼개는 게 뭐예요? 장작을 패는 거잖아요, 도끼로. 장작을 왜 패요? 이 나무가 잘 타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목, 경금이 뭐죠? 경금이, 간목이 큰 나무고, 이게 나무고, 장작을 패는 게 뭐예요? 경금이 있죠. 경금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무엇을 해요? 불꽃을 당겨줘야 되겠죠. 불꽃이 뭐예요? 정화예요. 정화. 그래서 갑, 경, 정. 이 세 개가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되게요? 불이 잘 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용, 경. 경금을 써가지고 간목을, 장작을 만들어서 인정, 정화를 끌어온다. 즉, 정화에게 불꽃을 끌어오게 해서 어떻게 된다? 잘 타게 해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사주명략강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가져볼까요? 사주명략강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면 자, 여기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정화와 다른 청간과의 관계에서 정화와 간목이 있을 때 간목은 뭐죠? 나무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잘 타지 않는다. 그렇죠? 살인상생이고 절인일 때 쭉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목다화식이란 말 나오죠. 목다화식. 나무가 많으면 불이 어떻게 해요? 꺼져버려요. 질식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금이 잘 쪼개줘야 불이 더 잘 타올 수 있다. 이게 벽갑인정이에요. 벽갑인정. 그래서 이걸 좀 더 부여하면 결국은 뭐다? 장작불로 만들어져 장작을 큰 나무를 쪼개가지고 불이 잘 타게 해주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 벽갑인정. 자, 간목을 쪼개어서 불을 이끈다라는 의미로서 큰 나무를 쪼개어 장작으로 만들어 불을 지핀다는 의미가 있다. 벽갑인화도 같은 뜻이다. 그 말이죠. 사주적으로 보면은 간목이 있어야 하고 나무를 쪼개는데 필요한 경금이 있어야 되고 불꽃을 의미하는 정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갑, 경, 정 이 세 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갑, 경, 정. 이 3자는 불을 지펴서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화를 살려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벽갑인정을 논하러 간다면 정화의 환경이나 상태가 중요하고 그것을 살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정도의 의미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의미를 보고 자, 이거는 그런 정도로 의미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이 벽갑인정이라는 말을 좀 그려놓으면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벽갑인정입니다. 이 벽갑인정이로